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66회 시청자 거슴 터너먼트 그룹 디저 첫번째 경기 치킨 먹고 싶다 님의 길티바무쓜 일리갈 볼카닉 대신 나인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크레이지 님의 데빌 헤르세스 오버 모멘트 에프 엘기어 자 오늘 상소 촬영장이 아니라 어 조금 이 촬영 장소가 좀 어둡네요 자 볼카닉의 길티 초반에 조금 밀어붙이는가 싶더니 어 데빌 블레이드 잘 버텨 아 데빌 스피 자 일단 볼카니 중각성 이상 되있는 상태라서 어 역회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상대가 데빌의 에프죠 아 데빌 스피 우원 고슛 어 데빌이 2포인트 얻어가고 있고 미드하고 있는 상황 자 길티 그냥 이대로 스피만 빼앗긴 채 경기 끝나면 아 길티가 스피 3, 2, 1, GO, SHU! 자, 길티도 스킨 아예 못 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길티도 볼카닉 질투. 자, 오버 노리기는 힘든 거 같고 그 밖으로 꺼둬냈어요. 아, 그 상태에서 밖으로 밀어 붙였어야 되는데 아, 드로우! 1, GO, SHU! 자, 길티도 원포인트도 따보고 어, 드로우도 나오고 스킨 지금 역회전 상황인... 아... 중앙에 있는 데빌 상대로 어택을 시도했으나 아, 오버를 배려 당했어요. 자, 데빌 페러세우스가 본선에 진출. 3, 2, 1, GO, SHU! 자, 길티도 로어 공회전 매트. 자, 존대시 존과 익템플. 자, 종회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익템프를 쓰고 있는 로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길티는 한 방이 있으니까 와, 3, 2, 1, GO, SHU! 애들과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정신 없을 걸 예상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약간 빨개요. 아, 이거 빨싸고 빠싸 szoo오르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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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티 외곽으로 밀어붙였으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비워둡! 자, 3, 2, 1, 가스pie 형님들이 컨트롤을 저처럼 상황별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길티가 일단 존대시전을 달고서 쓰고 있는 성능이 제가 쓸 때하고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로어 롱기너스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선전 그룹 D조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본선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